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겠습니다. 순서야 미안하다. 어저께 친구가 순서 요리를 했는데 제법 맛있게 요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순서를 잡아서 어디보자 순서. 작은 놈은 살려주고 큰 놈만 공연 요렇게 정말 큰 놈은 새우 새우 새우들이 있네요. 새우 새우인데 새우 새우 새우다 새우 해양 해양 무진 해양 바쁘다 여기도 있네 건석아 완전 뇌 뇌 뇌 미역 작나 큰데 작은게 아니네 나와 오고 오고라몬 오고라몬 말미잘 Rag 저기 뭐 몇 misin 음소 끝 저기도 큰 소가 있네 으윽 꿈틀 꿈틀 군소 얘는 뭐올까 으 이렇게 미역이 많으면 어딘가에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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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아 아 오이 아 부инг 부инг ooo-oop 쫀득 mot 으으으으으으으ee 으으으 으응